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나비입니다. 뮤직 앤 보컬 프로듀싱 팝팀 더 솔루션에서 개최하는 찾아드림 오디션,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오디션이죠. 그동안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들, 뮤지션들을 많이 배출해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국내 최고의 기획사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응원을 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지원해주시고요. 또 좋은 기회에 발탁이 돼서 언젠가는 우리도 함께 무대에 설 수 있길 저도 응원하고 기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찾아드림 화이팅! 안녕!